무더위 날리는 갤러리아 여름 먹거리 특가전 싱싱한 유한열모와 애기배추는 석단에 1불 9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오겹살은 파운드에 3불 9팔 파격하로 들이며 더위 쫓는 손수냉면, 메밀소바, 함흥비빔, 녹차냉면 등 입맛 따라 저렴가 3불 9팔부터 고르세요 클릭만으로도 식탁이 풍성해집니다 갤러리아 인터넷 쇼핑몰 이길 배송해드려요 갤러리아 원조 바베큐 패키지 맛도 품질도 정성이 가득합니다 갤러리아 갤러리아